맛있어 개구리를 먹어볼까요? 개구리는 다리죠 닭고기 같아요? 역시 여기도 개구리는 닭 같네요 몽집이 작으니까 숯불향이 더 많이 배어있다 스모키 향이 좀 강하네요 닭다리살 같아 원래 쭈욱 소시지가 달아요 유럽 소시지는 짠맛이 정확한데 우리나라 육포 맛 같아요 불고기맛 육포? 그런 거 맞죠? 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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